윤서야. 하윤서. 몇 달 전에 들어왔어. 근데 연구소 업무가 너무 빡센 거야. 이 몸이 댄스의 세계로 이끌었지. 야, 넌 병원 위로 잠잘 시간도 없다면서 춤출 시간은 있었냐? 야, 이렇게라도 움직여줘야지 안 그러면 금방 늙는다. 앞자리에 삼자 달고 나서부터 늙는 것도 가속도가 붙어. 상현이도 몇 년 만에 우리 보고 웬 누님들이 앉아계시나 깔짝 놀랐을걸. 놀랬어. 오랜만에 보는데 하나도 안 변해서 놀랬어. 그대로구나, 자연성. 어, 잠깐만.